안녕하세요 자 지금 힙합에 오늘 디지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글리프트도 오늘 처음 열었구요 어 뭐 한번 가서 어떤지 보고 아니 뭐 사실 보나마나 오늘은 안 좋잖아요 그래도 오늘 처음 열었으니까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출발 자 정말 오랜만에 온 디지네요 디지 자 한번 가보죠 자 위험하니까 슬라이딩 자 일단 감자가 많이 보이네요 바닥도 굉장히 딱딱해 보이구요 슬라이딩 역시 역시 엉망진창해요 오호호호호호 그러나 아 역시 역시 경사가 너무너무 재밌는 곳이에요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마음에 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아직은 좀 위험합니다. 뭐 그래도 그래도 열었으니까 아마 한 이틀? 이틀 정도 지나면 되게 좋은 컨디션 될 것 같아요. 날씨만 좀 추워서 좀 설질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요. 자 너무 좋죠. 그래도 오랜만에.